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의 육성 그리고 명태균의 완전히 뭡니까 저 사람은 지하왕입니까 아주 대단한 윤석열 육성의 녹취력이 지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파급력이 국면이 상당히 바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러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김태열 수장도 아니고요 강혜경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굽니까 명태균이 직접 준 것 같지도 않고요 명태균은 잠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관에서는 명태균은 기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도 부인했죠 명태균의 최측근이 옆에서 녹음기로 녹음을 해서 민주당 측의 녹취력을 공익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민주당 측 관계자라든가 제가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육성 녹취력이 한두 개 더 있다고 합니다 스모킹 건이 이게 한두 개 더 틀어지게 되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녹취력은 대통령 재임 시절 중에 녹취된 거라고 합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도 취임식 전날이에요 그 바쁜 와중에 명태균과 통화해 왔고 하여튼 그 옆에 김건희가 있었는지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오늘 11시인가 비상 의청을 한다 그럽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녹취력을 공개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 변화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형국으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다른 녹취력이 뭐냐 언제 공개할 거냐 이런 질문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 했었지만 국민들은 저걸 들으면서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러한 의아심과 의구심과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입을 벌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경상도의 노인들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등신 경상도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등신이란 말은 완전히 비하하는 말이죠 자기 마누라 하나 간수하지 못한 말이야 경상도 민신도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윤석열 정권 집단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길은 이제는 저희가 썸네일 카피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주인 정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정년퇴임 교수들이 또 잇따라 윤석열 이름 찍힌 훈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인천대학의 김철원 교수에 이어서 인천지역의 초등, 중등 교사들도 그런 훈장 거부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훈장 자네 하나 가지게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놓은 윤석열 이건 가문의 수치다 이걸 받으면 그리고 개인에 대한 모욕감이다 모독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선 처음으로 한국외국어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이틀 만에 70여 명의 교수들이 서명했다 그러는데 매우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아마 전 대학가로 계속해서 번져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시민의 강력한 불복정운동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간에서는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가장 쌍스러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김건희, 아니 윤석열스럽다입니다 민교협에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성명 국가 생전위에서 물러나라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은 물러나라 그 성명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시간상 다 읽어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 주가조작 사문서 위주 반민주주의적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비호하고 지배권을 유지하려 할 때 심각한 내부갈동을 유도하고 외부 분쟁을 촉발시킨다 한국경제도 몰락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상위 1%를 제외한 남녀노선 부문 모든 이에게 대대손손 피해를 끼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실행하는 결연한 세력이 집권해야만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든 한국의 안보와 경제의 피해가 적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을 가능하면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조건이 되어버렸다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윤석열 집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윤석열과 그 집권세력의 태출을 축구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비상시국회의 민주화운동 원로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안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기 2년 단축 개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게시판에 설문에 올려놨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즉각 사퇴시켜야 된다가 66% 그리고 무조건 탄핵에다가 31% 2년 인기 단축 개헌이 현실적에다가 3%입니다 이분들은 탄핵보다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신속한 추진 등 여러 장점이 임기 2년 단축 개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또 여권의 필사적인 저항 조기종식 방안이라고 이분들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상당한 좀 의구심도 있죠 과연 지금 끌어오르는 대중의 분노 이것을 과연 2년 인기제 단축 개헌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담을 수 있느냐 2016년, 2017년 상황보다 더 지금 불길이 아마 타오를 것입니다 거리에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 온라인에서 SN에서 또 유튜브라든가 대안 언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그 분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당시에는 그냥 거리 집회하는 것만 나가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하면은 과연 직접 민주성이 강화된 현재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고 다원들이 정치를 하고 지지자들이 정치하는 이 현실에 있을 때 과연 의회에 국회에 저걸 맡긴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우려사항도 상당히 큰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정치권은 이 혼란과 대중분노의 욕망을 어떻게 반영해서 헤쳐나갈지 이제 중요한 대목이 시시각각 물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채팅방에 여러가지 의견도 써주시고 공론화시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정권을 끝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진짜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경제 얘기를 그동안 잘 못했었는데 다음주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올 생각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입니다 여러분 0.1%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역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에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마이너스 0.2% 그 비해서 0.1%가 올랐다는 거니까 아직도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우리 독자들과 시청자들과 시민들께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 식당이라든가 음식점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정말 참혹합니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0.9% 이것도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순수출이 마이너스 0.8%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성장률이 2.4%인데요 이거는 도저히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될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4분기 때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지 문제는 이놈의 정권 들어와서 성장 동력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장과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이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성장은 눈에 찾아볼 수도 없고 성장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투자 소비죠 투자 소비가 이루어져야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GDP 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저금을 많이 하느냐 이것도 아니죠 지금요 은행에다 예치해 두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수출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상당히 오너십이 문제가 되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도 수출 전선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헤매고 허덕이니까 한국의 수출 전선에서도 먹구름이 껴버렸습니다 투자 자체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업이 말이죠 투자할 때는 뭐합니까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기업가들도 재벌이나 대기업도 투자를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불투명하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민주당 얘기대로 25만 원이라도 그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그걸 줘야죠 정부 재정을 딴 데다 쓰지 말고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다닌 데나 쓰지 말고 자기네들 특활비 쓰지 말고 그 돈 모아서 국민들에게 쓰라고 복지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정부 재정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부자 감세만 계속합니다 세수는 몇십조 식빵 구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정권의 정권이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주식시장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뭐 성장 그 바닥입니다 바닥 코스피 코스피 올라가는 상승률을 보세요 지금 그 코스피의 상승률이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주식시장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도대체 원달러 한율 1400원을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후진국 상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손진국에서 한국 와서 한국 여행 와서 펑펑 너무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또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이 이유는 뭐냐 기업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용어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광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외국 투자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한국의 국내 증시를 사겠습니까 주식을 사겠습니까 진짜 그러면서 틈만 남은 하여튼간에 전쟁을 일으켜왔고 그것을 계엄령으로 이어서 자기네 통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들은 준전시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정부 부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래 불안 이것이 가장 큰 지금 우리 한국계의 기업 경제가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하는 주요 요인 중에 가장 으뜸이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뒤편으로 밀려서 그렇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파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정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상 한국인적 용어예요 윤석열의 전쟁 정치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전쟁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위협으로 전쟁에 대한 압박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친히 구태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집단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런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우크라이나 달려가서 말이죠 대표단 보내왔고 남북 대리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남북 대리전을 한반도로 끌고 와서 전쟁의 위기를 격화시키고 자기와 김건희 자기 부인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리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전쟁 정치는요 사실상 전쟁을 일상화하고 제도한 지배체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도의 냉정구도로 가는 거죠 냉정구도 적이 필요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입니다 북한을 대상화시키고 타겟 삼아서 이것을 냉정구도로 가고 냉정방공주의를 내세워서 그걸 갖고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름하여 전쟁정치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국가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화에서는 국가폭력이 횡행했죠 바로 누가 했느냐 검찰 집단이 했습니다 검찰 집단이 하고 이러한 국가폭력을 하려면 타겟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폭력 검찰이 흐르는 폭력으로 참아왔고 이들은 사실상 일상적인 전쟁정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 나와서 국방부장관이나 신원식 실장 이런거 이 사람들 얘기하는거 보면 답변해라 국가보안이다 국가안보다 뭐 이렇게 떠들어 됐던거 여러분 기억하실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전쟁정치다 추업적인 수사정보기관 실제로 이런 전쟁정치에 대해서 라스웰이라는 정치학자는 병영국가다 만성적인 냉전체자의 만성적인 전쟁위기 이것은 바로 안보 국가로 전락해 있다 한국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쟁정치는 가장 극단적인 적과 우리의 그들의 논리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전쟁의 보편화 이것을 윤석열 집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것만 막으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것만 막으면 윤석열은 할게 없습니다 전쟁 노름 전쟁을 갖고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전쟁을 정치를 보편화하시고 일상화시키는 거기에는 바로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통해왔고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한 것 윤석열의 전쟁정치 이것을 우리의 막을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다음은 로봇 корп 감사합니다.